하... 저기 경태야 응? 인생이란 뭘까? 꾸준히 점점 더 족같아지는 게 인생 아닐까? 돈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겠지? 돈이 없어도 행복할 수는 있지만 행복하려면 돈이 있어야 돼 내가 좋아하는 고기를 포기하고 좋아하지 않은 야채를 먹는다면 과연 내가 행복할까? 그리고 자전거에 앉아서 오는 것보다 외제차에 앉아서 오는 게 더 행복하지 않겠어?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만 그만한 게 없다고 하잖아 근데 난 돈이 없네 슈발 뭐야? 너 돈 없어? 생긴 것부터 없게 생겼잖아 돈도 없으면서 왜 그런 말을 해? 생각을 해봐 돈 많은 사람이 이런 걱정을 하겠어? 돈이 없으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지 어? 그럼 우리 계속 불행해야 돼? 에? 불행하다니? 돈이 없잖아 아냐아냐 지금은 없지만 나중에 생길지도 모르지 그럴까? 어? 에? 경태야 뭐야? 나중에 생기면 나랑 결혼하는 거다? 어? 어? 그거야 당연히 으아아아아악 아!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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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생길 리가 없잖아 그건 뭐라는 거지 으아아아아아 아!